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사는데요. 그 중에는 슬픔,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기쁨, 기대, 평안, 감사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평안과 같은 것들을 주신다고들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평안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고는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구서 7장 10절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하라는 메시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기분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구서 7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구절에 따르면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이 있고 쓸모있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그 근심에 잠식당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근심 덕분에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에미아 같은 경우를 봐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에 근심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비약을 재건하는 역사적 사건이 느에미아가 품었던 심각한 근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믿음, 건강한 신앙이란 근심, 걱정,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심을 하긴 하는데 근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만 있는 상태란 어쩌면 성령 충만보다는 약물 중독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걱정할 건 걱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근심할 건 근심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근심을 끌어안음으로써 쓸데없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걱정 뒤로 미루고 남 걱정했더니 내 걱정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생기는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중심의 축이 좀 옮겨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를 내 것으로 끌어안았더니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요? 네, 아멘입니다. 사람이 멀리 있는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일로 근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꼭 자기의 일로 근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근심을 내 것으로 끌어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의 호감을 가지는 비율은 약 25%에 그쳤는데요. 그에 비해 불교와 천주교는 66%와 65%로 제법 높은 편이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유독 그런 개신교만 호감도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었는데요. 각 종교의 상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배타적인이었습니다. 네, 배타적인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벽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배타적이라는 게 마냥 나쁜 것이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죠. 이게 이타적이라는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수용적이지 못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용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진리,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바울은 어찌 보면 배타적인 그리스도인의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서두에서부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배타적인 것 이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것까지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상관된 태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흥분한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살펴본다면 바울이 흥분한 이유는 바로 보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금은 무엇인가요? 성경 안에서도 보금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금은 바로 구원사건, 구원사건에 대한 선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이 보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외의 것을 강조하거나 분용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보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성도들이 이 보금보다는 율법에 여전히 묶여있고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가르침이 이어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보금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들을 보금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단순히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직결된 일이라면 이러한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분별을 해서 보금을 순전히 붙드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